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원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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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구마 답답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퀘스트를 먼저 조금 준비는 미리 했었는데 촬영을 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고구마 먹는 이야기 사이다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상륙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카 가투 기요마사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야?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제 전국시대 때 공을 세웠던 많은 무장들 즉 사무라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1592년 4월 13일 날 우리나라 앞바다에 이제 출몰하게 됐고요. 1592년 4월 14일 날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면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 그 장소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볼게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용어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입니다. 그 당시 한양이라고 하죠.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볼 때는 왼쪽이 이쪽이고 오른쪽이 이쪽이잖아. 근데 왕이 봤을 때는 왼쪽이 이쪽이고 오른쪽이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사제도 개편 어떤 편제를 할 때 왕이 바라보는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해서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는 명칭들을 살펴보면 경상도 중심으로 이제 전투가 처음에 벌어지니까 경상도 좌병사, 즉 육군을 책임지는 육군 장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도 좌병사에 있었던 이각, 좌병사입니다. 다음 경상도 육군을 책임지는 우병사, 우측을 책임지는 거죠. 왕이 볼 때 우측, 여기가 김성일. 어? 김성일? 우리가 전전에 봤었던 관동별곡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동별곡 이야기할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절단으로 갔던 동인 출신 김성일. 전쟁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김성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경상도 좌수사입니다. 즉 해군, 수군을 담당하는 좌수사. 이쪽이죠. 좌수사의 박홍. 그리고 경상도 우수영, 즉 우수사의 원균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라도 우수, 전라도 좌수사죠. 전라도 좌수사에 이순신이 있었고요. 경상도, 아니 전라도 우수사에 이제 이역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원래 계획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쭉 올라가서 왕을 사로잡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왕을 사로잡게 되면 전쟁은 끝난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하면 전국시대 당시의 일본 애들은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럼 부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투가 있었던 부산입니다. 자, 부산인데 부산 사는 친구들은 지도를 잘 알겠지만 부산을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KTX 부산역이 있는 그 근처죠. 그러니까 부산진이라고 하는 여기가 부산성이 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동네. 부산성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던 동네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다대포 지역에서도 전투가 있었으니 이 세 가지 전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즉 출몰했던 우리나라의 앞바다의 모습을 보던 그 당시에 여기가 영도입니다. 저령도. 저령도에 사냥을 하고 있었던 정발장군. 부산 참사 정발장군입니다. 사냥을 하고 있던 정발장군이 처음에 일본 배를 본 거예요. 근데 몇 척 안 돼? 뭐지? 뭐야? 세곡선인 줄 알았어요. 즉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런 무역 배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펼쳐져 있는 배가 진짜 수백 척이 오는 겁니다. 새카맣게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정발장군이 부랴부랴 사냥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부산성으로 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을 싹 다 데리고 부산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성이에요. 부산진 순절도에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부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싸웠던 정발장군이 이끌던 군대가 600여 명입니다. 근데 1군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 몇 명이라고? 1만 8천 명이라고. 600명 대 1만 8천 명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이제 대치를 하겠죠.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1군의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거든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부산성에서 정발장군이 그거 우리 왕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기다려.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식을 전하고 빨리빨리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 라고 하는 건 결국 거절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벽 5시경에 이 첫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그게 정오가 되기 전에 끝납니다. 우리가 패했어요. 그래서 반나절을 버티지 못한 거죠. 잘 보시면 이게 다 배입니다. 배 배 배 배. 다 배예요. 배에서 상륙했던 일본군이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이 성 옆에 산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함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발장군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요. 흑의 장군이라 부릅니다. 흑의 장군. 검정색 옷을 좀 즐겨 입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부산성 전투가 패배로 끝났는데 이 부산성 전투가 일어나는 그 무렵에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봐봐. 부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경상, 좌병사, 우병사, 좌수사, 우수사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 좌수사. 그러니까 수군이죠. 좌수사였던 박홍이랑 우수사였던 원균이 도와줄게 하고 오다 보니까 배 봐봐.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척의 배를 보고 나서 그 규모에 깜짝 놀래고 바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장군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원균 같은 경우에 경상, 우수사입니다. 경상, 우수사의 판옥선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그 판옥선을 전부 다 물에 빠뜨리죠. 그냥 수장시킵니다. 아니 그걸 왜 수장시켰냐고. 최소 70척이야. 그래서 많게는 100척까지 보는데 원균이 판옥선을 단부다 수장시키고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휘하 부하 약 1만여 명이 넘는 부하들을 전부 다 도망가게 그냥 흩어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잘 싸우다가 끝끝내 잘 싸웠으나 그 병력의 규모 차이나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패배를 맞이했던 정말 장군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군이 이제 뭐랄까 그 센쿠쿠 시대라고 하죠. 전국시대 때 왔던 그런 습성 때문에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했었던 이 성 안에 있던 모든 주민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어요. 약 3천 명의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였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인들이 조금 더 큰 성이었던 동네 성으로 진격합니다. 자,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대가 거의 큰 피해 없이 진격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동네부, 동네 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동네부사 송상현 장군입니다. 송상현 장군이 동네 성이죠. 동네 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나무 판매하다가 글씨려서 던져요. 이거 읽어봐. 라고 던졌는데 자, 싸우고자 한다면 싸울 것이고 불전, 부전. 싸우지 않고자 한다면 즉, 길을 비켜 죽어라. 너 싸울 거야? 그럼 싸워 죽게. 안 싸울 거야? 그럼 길 좀 비켜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송상현 장군이 거기다가 다시 나무판을 하나 딱 던지면서 답장을 하죠. 뭐라고요? 싸우다가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안 비켜줘. 싸워.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항전의 의지를 보여줬다. 라고 해서 전투가 벌어질 건데 이 동네 성에 누가 오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좌병사였던 이각이 이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각이 와가지고 송상현 장군이랑 만나가지고 도와주겠어. 도와줍시다. 뭐 같이 싸웁시다. 라고 했는데 막상 이각이라는 인물이 와서 딱 보니까 일본군 규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헉 소리 난 거지. 어떡하지? 하다가 송상현 장군이 좀 도와주시오. 같이 싸웁시다. 라고 했을 때 이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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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제가 같이 싸울게요. 근데 난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호응하겠소. 라고 해놓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도망갑니다. 이각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송상현 장군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는데 끝끝내 그 병력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죠. 이 동래성보다 규모가 작았던 부산성이 약 반나절을 버텼다라고 하는데 동래성 딱 2시간 만에 함락됩니다. 2시간. 그래서 옆에가 뚫리면서 결국에는 병사들이 쏟아져 왔고요. 성문이 열리고요. 결국에는 어? 함락당했다. 그리고 동래부사 송상현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여기에 관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 뭐 하는 겁니까? 싸워야죠. 싸우다가 결국 패배를 직감하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일본군이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관복을 준비해서 관복을 입고요. 임금에게 예를 다한 뒤에 나중에 부모님을 향해서 씨를 남기고 그대로 전사하십니다. 그게 송상현을 일컬어서 일본 놈들이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일본인들 기록이요. 일본 측 기록에 이 송상현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너희 나라의 충신은 송상현 장군 딱 한 명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각이라는 인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각 도망가고 있죠. 이각이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조금 이따 또 한 번 나올 건데 이각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밀양에서 박진 장군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다음 동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우리가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 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안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안역?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수안역 공사를 했던 2005년도에 수안역 땅 파기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지하철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동래성 유적이 발견됩니다. 동래성 유적지가 발견돼요. 그래서 동래성 밑에 해자가 있었던 지역으로 추측되는 곳 그리고 성 밑에 그런 지역으로 추측이 되는데 많은 목책이라고 하죠. 목뱅이라고도 하고요. 해자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쇠꼬챙이, 쇠는 아니죠. 나뭇꼬챙이 같은 거 꼽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골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 사진을 조금 필터링을 하고자 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사진들 뼈가 마구마구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 두개골이 이렇게 그냥 깨져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화살 맞고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죽고 나서 이제 저렇게 동그란 거는 때리거나 이렇게 학살했던 현장입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래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항전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까지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학살을 자행했다. 그리고 우리의 정발 장군 그리고 송상현 장군은 그렇게 전사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도와주러 왔었던 이각은 도망갔구나. 도망가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밀양으로 갈 겁니다. 다음 우리가 여기서 봤던 부산성 전투와 동래성 전투로 봤다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다대포 전투도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대포 전투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유능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유능신 장군이 이제 여기 다대포를 잘 지켰는데 하루를 버텨냅니다. 훨씬 규모가 큰 여기 동래성이 두 시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는데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함락되죠. 그런데 이 유능신 장군이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 굉장히 잘 싸웠고요. 유능신 장군의 12대 손 12대 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임진왜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를 살짝 살펴보면 부산이 함락됐어요. 그쵸? 부산이 이제 4월 14일 날 전투로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갔던 누구요? 이각이 열심히 도망갑니다. 어디까지요? 밀양까지 가죠. 밀양까지 가요. 그 당시 밀양에 박진 장군이 있었는데 밀양 부산입니까? 처음 사입니까? 밀양 부산가? 그럼 박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박진 장군이 이각이 도망쳐서 오니까 잘 왔어.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좀 싸웁시다. 라고 하고 박진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고작 5,6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이끄고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적진을 파고들 테니 뒤에서 좀 호응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각이 처음엔 알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고 박진 장군이 선봉을 막 치고 나가니까 무서워서 또 도망갑니다. 이각 도망갔어요. 도망. 그리고 박진 장군은 수적 열쇠를 이기고 열심히 잘 싸우고 굉장히 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적 열쇠를 어떻게 이깁니까? 600명이 600명이 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박진 장군이 홀몸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말 어렵게 탈출에 성공해서 혼자 이제 목숨을 건지세요. 목숨을 건지고 나서 나중에 경주성을 탈환하는 그 작전에 투입이 돼서 그 경주성을 탈환하는 데서 비격진천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진 장군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본군의 진격 루트를 보면 부산상 하면 되겠죠. 자 1군 고니시 유키나카 대구 점령하고요. 상주 가고요. 충주 간 다음에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2군 가토 기요마사 경주 올라가서 조령을 건너서 올라가려고 했죠. 3군이었던 구로다 나카마사 가서 어디 갔어? 김해를 지나서 올라가서 축풍령을 건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루트 3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가장 빨랐던 선봉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끌던 군대가 어디까지 갔다구요? 대구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밀양에서 한번 싸웠으니까 대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4월 17일 날 즉 전투가 벌어지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났구나 그리고 졌구나 동네성이 함락됐구나 라고 하는 소식이 서울에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조정이 진짜 혼란 그 자체였겠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분이었던 이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 장군한테 내려가서 당장 대구를 수성하거라 대구를 막거라 라고 해서 이일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상주까지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일이 상주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대구까지 가서 방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좀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선조실력과 선조수정실력 그리고 인조실력에는 이 인물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광해군 일기랑 징비료계수는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중간에 우봉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봉용 우봉용이 어디냐면 경상도 지역에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어떤 어떤 고울의 현감인데 무슨 현감이에요. 현감인데 우봉용이 자신이 이끌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일본군이랑 싸우려고 이제 길을 가다가 쉬면서 잠깐 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징비료 기록했다는 그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북 경산입니다. 대구 옆에죠? 위에 있니? 옆에 있니? 경산에서 이제 의병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군들이 쭉 내려가고 있었나 봐. 근데 우봉용이 있었던 군대들한테 말을 타고 가다가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말을 타고 내려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타고 에이 안녕하세요 하고 갔겠지. 에이 거기 일로 와봐. 부르더니 우봉용이 뭐했게 너네 반란군이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일본군이랑 싸우러 가는 의병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죽여버렸어. 중요한 건 그렇게 죽였을 때 경상도 관찰사 김수라고 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 김수라는 인물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게 경상도를 책임지는 관찰사 아닙니까? 물론 행정을 담당하지만 그 관찰사가 전쟁이 나고 부산정이 뚫리는 모습 보자마자 뭐했게 김수 무기를 버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대 싹 다 해산시키면서 도망가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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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다 해산했어. 그랬던 김수가 우봉용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반란군을 진압하셨네요. 라고 조정에다가 공을 세웠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보고문만 가지고 있었던 조정에서는 어휴 우봉용이 대단한 일 했구나. 승진시켜줘요. 승진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승진했어요. 근데 이거 기록이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선조실록이나 신록들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가 있고요. 징비록이나 광행용 일기에서는 좀 나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우봉용이라는 인물도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여기서 이각이라는 인물 도망갔죠? 이각 도망갔잖아. 이각이라는 인물이 도망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뭘까요? 자신이 이제 있었던 경상 좌병사에 가가지고 가장 아꼈던 애첩을 데리고 먼저 도망가는 일부터 합니다. 백성을 구한 게 아니고 자신 애첩을 구했다고 자 그리고 대구가 뚫렸어요. 이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이제 이일과 일본군이 맞서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상주성에 내려갔을 때 이일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제가 뭘 하나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상주에 도착했어요. 상주에 도착을 했는데 이일 장군이 이제 군사를 급하게 유병천 모집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일이 뭐랄까 좀 소문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보이니까 백성 중에 어떤 한 명이 이일 장군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외적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몰래 가서 속삭이는 게 아니고 크게 일본군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본군이 왔다고요. 라고 농민이 얘기하니까 이일 장군 입장에서 이 새끼 뭐지? 일로 와봐. 야 너 너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너 죽어라고 죽이려고 했더니 농민이 뭐라고 했게? 진짜입니다. 진짜 왔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 안에 분명히 쳐들어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해서 이일이 하루를 기다려요. 하루를 기다리고 동이 트자마자 이 새끼 안 오잖아. 죽여버렸어. 농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일 장군이 좀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병사를 보냈더니 그 보냈던 병사가 많은 군대가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군한테 죽습니다. 일본군이 이제 길을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일본군이 보다가 어떤 사람이 오니까 뭐야?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뒤에 있었던 이일의 군대가 싹 다 보고 있었던 거지.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이일 장군이 도망가요. 자, 상주에서 도망가잖아. 자, 부산 털렸고 미량 털렸죠. 그렇죠? 그리고 대구까지 올라갑니다. 대구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상주까지 갔지. 이제 상주가 털린 거야. 자, 그럼 도망갔던 이일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충주까지 갑니다. 자, 이일 같은 경우는 충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왜냐면 충주에는 이제 서울에서 명령을 받고 그 당시 최고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립 장군이 있었거든. 자, 신립 장군이 충주성이 이제 조선군의 정의 부대를 입고 이제 거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일이 빨개 벗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도망갔던 거에 대해서 내가 꼭 공으로서 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이제 충주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충주성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탄근대 전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충주성을 가기 전에 가는 길목을 한번 보고 갑시다. 보세요. 이게 대구예요. 대구에서 여기 있는 상주까지 가려면 지금도 고속도로가 그렇게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산간지역이야. 잠시 뒤에 뒤에 나오는 사진 보면 진짜 이렇게 산간지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보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중보내륙으로 건너가죠. 이 길을 따라서 상주까지 갔죠. 그럼 상주에서 문경을 거쳐서 이렇게 월악산과 송리산 사이를 지나가야 충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큰 산 두 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협곡 즉 골짜기 같은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해서 여기를 우리는 문경 세제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세제 왜 세제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새들도 그 고개를 넘어가면 꼴가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제예요. 그래서 문경 세제라 부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곳이 여기다. 조금 더 확대된 지도로 볼까요? 자 여기가 문경입니다. 문경 문경 자 문경에서 충주시가 있죠. 충주 여기까지 가려면 월악산과 송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문경세제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충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는 신립장군이 조선의 최고 정의 부대를 이끌고 있고요. 다음 여기 문경에는 일본군의 고니시 유키나카 선봉대가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신립장군이라면 어디서 싸우겠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자 여기 그 당시에 이제 신립장군이고요. 신립장군이 서울에서 이제 군대를 이제 모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 군대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의병들이 이제 모집을 한단 말이죠. 농민들한테. 근데 군대를 모집할 때 잘 안 모입니다. 신립장군은 휘한이 잘 안 모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유성용 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유성용에게 몰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김여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여물 김여물 장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그 서인 정철편이었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동별고 정철편에 있다가 정철이 이제 뭐랄까 건전의 사건으로 굉장히 이제 파직하게 되죠. 굉장히 좀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처벌받았다가 유성용의 건의로 인해서 이제 김여물 장군이 의주 목사인가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여물이 유성용이 모집한 군대에 김여물이 있었는데 신립장군을 따라가시오. 유성용이 신립장군을 따라가시오라고 하니 김여물이 안 간다고 했어요. 난 신립 밑에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신립 밑에 같이 가죠. 둘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신립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신립장군이 여진족과 싸울 때 기병모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신립장군은 적들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니까 우리 기병이 넓은 평원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평원에서 싸우자. 라고 얘기했고 김여물 장군은 그건 아니다. 아니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경세제 즉 그 조령이라고 하죠. 문경세제가 있는데 그 문경세제를 왜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평원에서 싸워야 되냐? 라면서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군사지휘권은 신립에게 있기 때문에 평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 거는 문경세제라고 불렸던 그 조령이라고 하죠. 새도 꼴가닥 넘어간다는 보세요. 옆에 산세 보이십니까? 요 문을 통과해야 돼. 여길 통과해야 된다고.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죠. 말 그대로 진짜 월악산, 송리산 사이에서 공격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 멀리서 봐도 산세로 둘러싸여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길을 지나가야만 충주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충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건너왔겠죠? 건너와서 충주 밑에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여기가 충주시인데 충주시를 잘 보시면은 여기 탄금대교라고 나와있죠? 여기가 탄금대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제 평원이고 잘 보시면 논이에요. 논. 이게 뻘밭입니다. 강가니까 뻘밭이에요. 근데 탄금대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조선군과 이렇게 들어왔었던 일본군이 서로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지 뒤에다가 물을 놓고 여기도 뒤에다가 물을 놓고 서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신립장군이 착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예전에 아무리 첫 번째 얘기했지만 나가시노 전투에서 조총부대로 기마부대를 쓰러트렸던 경험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쵸? 조총부대를 가지고 기마병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부대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이끌던 최정예 기마부대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투가 시작이 돼요. 4월 26일 날 있었던 탄금대 전투가 시작이 되자 기마부대가 마구마구 속도 올려서 쳐들어가겠죠. 근데 여긴 뻘밭이야. 뻘밭이면 말들이 달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속도도 굉장히 저하되고요. 굉장히 질퍽질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조총부대가 3열 중대에서 빵! 쓰고 뒤로 물러나고 빵! 쓰고 뒤로 물러나고 결국에는 전멸합니다. 탄금대 전투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군이라고 했던 신립장군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항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기서 강물에 투신하면서 떨어져 죽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우리나라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얘기했었던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무너지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김여물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김여물 장군 같은 경우는 일본 측 기록이었던 회본태합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전에 보여줬던 사파 그림은 거기에 이제 나와있는 그림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김여물 장군이 얼마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는지 혼자 말을 타고 적진 깊숙이까지 혼자 홀몸으로 가서 여덟아홉 명이랑 막 전투를 벌여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큰 소리도 내가 김여물이다 라면서 이렇게 막 적진을 휘짚고 다닌 거지. 결국에는 죽었지만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 당시 일본인들이 봤을 때 사무라이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일본인이 봤을 때 와 멋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김여물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양 즉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했던 충주성 라인이 뚫렸습니다. 해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 1군이 결국에는 상주, 건너서 문경, 그리고 여기 있는 충주성까지 정말 쉽게 쭉 올라오게 되죠. 실제 일본군이 문경을 들어오면서 그 문경세제를 지나가는 조령을 넘어가는 그 무렵에 그때 이렇게 했답니다. 일본군이 여기에 적이 매복해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을 계속 보내봤대. 첩자를 계속 보낸 겁니다. 척후병이라고 하죠. 계속 보냈는데 진짜 조선군이 없는 거야. 정말 편안하게 지나가면서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아 얘네들은 싸울 줄 모르네. 하면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큰 벌판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다. 이 패전 소식을 들었던 조정에서는 4월 26일에 탕금대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4월 30일 무렵에 이제 피난 결정합니다. 이제 몽진이라고 하죠. 이제 임금이 정부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걸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주는 피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592년 5월 3일 날 한양이 함락되죠. 피난을 결정하고 나서 5월 1일 날 개성에 도착해요. 진짜 발끝 차이인 거야. 한양과 개성이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5월 3일 날 한양이 함락됐는데 5월 1일 날 개성으로 도망간 거야.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이제 들어갔던 고니시 유키나카 1군이죠. 1군의 고니시 유키나카가 동대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홍인지문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가토기요마사인가요? 그 친구가 이제 남대문, 숭례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공을 이제 매길 수 있잖아요. 도요투미 히데요시한테 제가 먼저 이제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막 경쟁적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나중에 여담이긴 한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서울 도성을 다 이제 헐으려고 했대요. 동대문이랑 이런 걸 헐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본인이 안 된다. 동대문이랑 남대문, 남대문과 동대문은 우리 일본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선, 뭐죠? 개선문이다. 승전해가지고 들어가는 개선문 아니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해서 그거 두 개 잘라서 살려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1592년 5월 3일 날 한양이 함락됐고요. 그리고 이제 1592년 5월 4일 이제 출정 준비를 마치고 전라 우수사였던 우수사였던 이역기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순신의 첫 번째 출정이 시작됩니다.